아 늦어서 미안합니다. 강수대는 부산 쪽 과거에 유인해 났습니다. 받으십시오. 한국 여권입니다. 30분 안에 출구장 통과하셔야 합니다. 그 전까진 신원 조회 및 안면 인식 데이터가 그 여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해 놨습니다. 30분 지나면 다시 핀센조 까산으로 인식되니 빨리 가셔야 합니다. 모두 고맙습니다. 저희보단 새우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셨습니다. 감사의 말씀 꼭 전해주세요. 못 돌아오시면 한 번쯤 연락이라도 주십시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가시죠. 고마워요. 고개예요. 가시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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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 샀니엘! 일어나면 어떡해요? 움직일만 해요. 얼굴 봤으니까 됐다. 어서 가요. 나 가고 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거예요. 그 정도는 문제없어요. 잘 있어요. 조심히 가요. 갈게요. 어서 가요. 감사했습니다. 갈게요, 상호사님. 변호사님. 시간이 없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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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